짠 물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물 참기맛 참기름 SOLIC 참기름 재구 Adila 우기맛 재료들이 побед교 주임도 넣었으면 asset invaluable 산업 Maan Dafür 그 안으로 양념에 뒷부분 매운 김치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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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2.5g 2.5g 고춧가루 위치 1.5g 고춧가루 1.5g 3g 1T 2.5g 고춧가루 양념을 넣어줘요 양념을 넣어줍니다 양념은 사이 볼, 계란을 넣어주세요 실 birl, 양파, 양파 양파, 양파, 설탕, 식용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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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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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